100m 2 4명 넘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잡는다고 철저히 숨긴답니다. 철저히 숨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숨기겠습니다. 철저히 숨긴다 숨기려다가 실패하고 자랑할 것 같아요. 분명히 숨기려고 했는데 막 씀씀이 커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 주은 놈이 임자다. 제가 갖는다. 저희 영화의 흐름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주어도 그게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6.45를 생각한다면 주은 놈이 임자질을 하겠지만 저는 그냥 당연히 오검진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찾아준다. 내가 갖는다. 저는 주인을 찾아준다. 오늘 말이 바뀌냐. 아니요. 그래서 다진다고 했거든요. 저도 사실 물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당첨금 배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이후에 약속을 하나 더 할 것 같아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게 말자. 깔끔하게 나누고 끝. 저는 약속 지키고 주는데 애초에 배분을 2대 1 8대 2 내가 먼저 민첩하게 잡았는데 저도 이제 당첨금 배분 약속을 지킨다는데 그 기준은 그전에 어떻게 디테일하게 이기냐에 따라서 나누겠죠. 저도 약속을 지키는데 공연 씨처럼 비유를 드립니다. 내 손가락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걸 맞춰서 그 손가락 위치했다. 달라졌다. 내가 하지 저도 평소에 물건을 많이 잃어버려서 저는 이제 난 숨겨둔다. 저도 무조건 콩콩 숨겨둘다. 나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둔다. 저도 숨겨둔다. 저도 꽁꽁 숨겨둔다. 안 넘는다. 못 넘는다가 맞겠죠. 현실적으로 못 넘는다. 저도 안 넘는다. 몸이 소중하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못 넘어요. 그렇게 간이 크지가 않아요. 100m 이내면 넘어요.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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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면 넘는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멀리 날아갔으면 못 넘는다. 기준을 주십시오. 보이는 건 건강인 거죠. 보이는 정도면 가요. 넘어가. 군사분계선인데 눈앞에 보이는 정도면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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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